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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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어? 내 이름 맥백 장차 왕이 되실 분 오늘 밤 지존의 대권을 얻으셔야죠 겁쟁이 하지만 나의 영웅 맥백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악마다 넥더프를 처단하라 넥더프를 처단하라 넥더프의 성을 습격하라 그의 처자와 혈연들을 모조리 요절내버리거라 아아 칼로 찔러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감시키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야 더 잔인한 살인은 더 잔인한 살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 의욕에 갈취해서 그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아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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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